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언약의 말씀은 4등전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한 정인으로라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원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원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원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이르되 응과 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서서 그르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이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원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이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기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신실한 정인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번 주의 중요한 원약입니다 세상에 많은 정인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정인이 될 것이며 무엇의 정인이 될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정인이 될 것인가 참 중요한 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장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 인간은요 끝없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어린 생명이요 태어나면서 그 외치는 즐겨하는 소리가요 한편으로는 기쁨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 기한 생명이 백년 동안을 저 울음소리와 함께 살아간 것을 생각하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요? 원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 4천년 동안 태어나고 이 땅에 간 사람들 신약에 2천년 동안에 6천년 동안에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간 모든 사람들은요 원제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배경 자신의 환경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이 원제라고 하는 거대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영이 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따라가는 불법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요 종신토록 살아갑니다 평생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배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요 이 땅에 생을 막으라면 그때까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갈 그런 운명을 가지고 우리 태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 원제라고 한 사실을 몰랐을 때 인간이 얼마나 선한 존재이고 멋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고개한 형상 위대한 형상 종교한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한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요 끝없이 원제와 그로 인해 생긴 수많은 조상의 죄와 내가 삶 가운데 짓는 수많은 잡음죄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의 뒤에는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근세가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단의 근세는요 우리를요 노예처럼 뿌리먹습니다 우리 인생한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사령을 주면서요 병생을요 내가 너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사령 좋은 걸 줄 테니까 나에게 떠나지 말라는 거죠 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백년의 인생 동안요 노예삼고 포로삼아가지고 사단의 나라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노이지 않는 없는 사단의 전략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이 땅에서 멋있게 행복하게 천국처럼 살고 싶지만요 지옥 배경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요 끝없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너무 괴로우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도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너무너무 외로워도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 인생을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과 흑암 속에서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사천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 흑암은요 빨리 확산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세기 입장의 그 내필임은요 완전히 지구촌을 덮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여러분 구약의 4천년 동안 신약의 2천년 동안요 그토록 너무나 많은 보금의 전도자들이 보금을 들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요 사단은요 끝없이 적 그리스도의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으로 종교로 정치와 법으로 조직으로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얼마나 많은 일들을 창의해왔습니다 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존재를요 이 땅에서 말살 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구약의 4천년은요 결국은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찬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장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의 은약입니다 장세기 3장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메시아의 은약 여자의 우수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거대한 내필임이 인생을 지배하고 노예의 포로 속삼지 않으면요 장세기 6장 14절의 노아의 방주의 은약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 강대국들이 우상을 세워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앞에 전환시킵니다 강대국일수록 얼마나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국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요 블레셋이 그랬고 헬라와 로마들이 그랬습니다 거대한 신상과 신전을 차려놓고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원제 문제를 해결하는 찬빛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기쁨의 소식이며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왜 메시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 이름을 불려야 되는지를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고 사단의 근세를 해결하는 찬빛으로 오신 메시아 그는 절대 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보험은요 절대 보험입니다 없으면 절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회복시키는 찬빛으로 오신 메시아 원제 사건은 우리를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생명에서 죽음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될 존귀한 존재가요 이 땅에서 땅땅땅하다가 땅속에 묻히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사건이 여러분 원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찬빛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6월절 어린양의 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린양 6월절의 피로 말미야마 우리의 모든 어둠의 문제를 해려주겠다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의 문제 신약시대의 어둠의 문제 앞으로 미래시대의 어둠의 문제까지 내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찬빛과 함께하게 되어주고 찬빛을 누리게 되어주고 찬빛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는 찬빛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구약에 약속했던 은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식기명의 중심 속에 구약의 613개의 율법은약 속에 핵심 속에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크리스토의 보일입니다 메시아의 은약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은약을 붙잡고 있던 민족은 살았고 놓친 민족은 노예와 포로와 석국되어져서 처참해졌습니다 주님은 끝없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애국에 성교하는 민족으로 바벨론에 성교하는 민족으로 헬라와 로마를 성교하는 민족으로 끝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교만한지 영적 문제가 철갑이 돼가지고 자기 민족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민족의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크리스토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은 아니면 우리를 돕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개라진 그 예수 크리스토를 날마다 24시 25시 여러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24시를 보장하시고 우리의 25시를 보장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시는 그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구약의 가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입니다 구약의 39분의 모든 은약의 중심에서 그 은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이후 십자가 사건 이유 그분의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으로 말미하면서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래 문제 2000년 동안에 쌓였던 수많은 민족의 영적 문제요 국가적인 영적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재앙 가운데서 죽어갑니까 그러니 다음 세대들요 전부 영적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여러분 육신의 문제로 불치병의 문제로 가해서록 선진국일수록 여러분 정신의 문제가 급증합니다 영적 문제가 급증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하지만 포장이 안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반드시 때가 되면 터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는 24시 25시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위대의 축복 인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더 24 인마누엘의 24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에 충만한 시간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약속하셨던 그 부활을 이루신 예수 크리스도 메시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러분 낙만 바라가는 영혼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 보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회복하는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자 이런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천 주님의 성천은요 구약의 에녹도 엘리야도 예수 크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지금 다른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완복음 14장 15장 16장 끝없이 예수 크리스도는요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가가지고 내가 처소를 예배해 놓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바라클레이토스를 보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은혜해 주며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열스 2장 28절 30절에 약속하셨던 말씀의 성체의 은협 남녀노소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토로 부르는 메시아로 부르는 예수님을 구속자로 구원자로 창조자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에게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3절 이처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넘어서요 30배 60배 100배 성령에 충만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매력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등 1장에 마가의 집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부주신 성령은 지금 마가의 집에 임했던 그 성령만큼의 10분의 1만 임해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집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늘 보좌에서 이제 정말 함께하는 빛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마가의 집 현장이었습니다 50일 동안에 부어준 그 성령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성령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도들과 120명의 남은 자에게 임한 그 성령은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항해에서 나아가야 되는 빛의 전도자로 빛의 성교사로 앞으로 다가올 한란과 기금과 죽음과 지켜있는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될 수 있는 힘은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했던 그 사람들도 성령의 근능을 받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리고 함께했던 빌립도 전부요 성령의 충만과 근능을 받아서야 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시간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분에 대한 믿음 학신 예수 크리스도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한란도 기건도 적신도 칼도 죽음도 이제 누려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의 현장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건넝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분 자대교의 사도들처럼 남은자처럼 예수님이 크리스도 되신 것을 전하는 우리가 빛의 전도자로 성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 지식 기능 날란트 전문성 체력 경제 사람 모든 것이 왜 주셨는가 예수님을 날마다 크리스도라고 전하는 그 정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크리스도의 신실한 청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마가의 집에서 무장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현장에 와있습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만드시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역사가요 3천명이 돌아오고 5천명이 돌아오는 그런 성령 대봉 운동이 전도운동 성교운동 일어나는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크리스도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들만이 신실한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얻없는 한란과 기근과 적신과 칼이 그들의 돌아올 때 여러분 크리스도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토록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 끝을 떠났습니다 한란과 기근과 죽음과 칼이 오니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현장을 증명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하고 오직 건넝으로 충만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보인 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발견 이게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이 크리스도이신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최초의 현장입니다 그 누구도 서기간도 바리세인도 재상들도 그에게 복음을 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고 크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실해 무장된 베드로에게 보인 이 영혼에게 정확한 예수가 크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의 영적 문제로 정신적 시달림으로 여러분 그리고 육실의 문제 속에서 살아간 그 영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영혼 이 영혼 속에 찾아오신 예수가 크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이 한 사람에게 천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도를 증가하니까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원이 성전에 올라간 세 종료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굴하기 위하여 날마다 위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여러분 출근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출근이 불가능해 우리 형제들이 이 친구를 업어다가 거기다 앉혀놓았겠죠 거기에 앉아서 구굴하는 것이 그 직업이 됐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원이 성전에 들이가래 함을 보고 그걸 하늘 베드로와 요원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하나님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하니 얻고 싶은 것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와 돈이 없다는 거죠 내가 돈이 있으면 줄텐데 돈이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 베드로에게 뭘 구하겠어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레 예수 크리더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담대합니다 베드로가 이토록 담대해졌습니다 그토록 불신앙하기 좋아했고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가요 진짜 이제 제대로 성령축만 받아가지고 건넝받아가지고 이제 나서기 옆 회장이 있잖아요 제대로 이제 나섰어요 믿음 확실한 성령이 건넝을 안 받고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크리더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이제 제대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크리더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놀라운 겁니다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지 아니하며 어떻게 안전병의가 거기에 벌떡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 크리더의 영인 성령이 건넝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손을 잡아 이렇게 했는데요 베드로가 1초라도 불치랑 안한 것 같아요 배 타고 하다가 풍랑이 왔을 때 주님 불렀을 때 물에 빠진 베드로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은혜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성하니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놀랬을 것이에요 베드로 요한도 놀랬을 수 있어요 절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겠죠 아 이건 주님이 하셨구나 정말로 역사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이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 전 세계에 여러분 저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현장에 가면 여러분 크리스토를 던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중국 소수민족들이 있는 상골 가운데 저 네팔 파키스탄 인도의 저 구석구석에 가면 여러분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가 크리스토인 복음을 전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치유의 기적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첨가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성함을 보고 완전히 이제 이 안전병이가 크리스토를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많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본래 성전 명문에 앉아 구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랍니다 미래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놀란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 이후에 전 세계 열반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은 복음이 천구되기 위해서 전도운동과 성경운동을 위하여서 주님이 필요할 때 이러한 안전병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정신적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마음의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고 여기서 예수가 그리도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영적인 안전병이가 치유되고 정신적 안전병이가 치유되고 마음의 안전병이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안전병이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이 안전병이가 전도자로 변화되어져서 찬빛 대신 예수 그리도 메시아를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겠죠 그 가족이 완전히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저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했기 때문에 이 한 영혼이 돌아오므로서 그 가정 가문의 빛이 맞을 것이고 그리도의 제자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와 요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보좌에서 허락하셔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구되어지니까 성령의 건넝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할 때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고 건넝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근세가 떠나고 그를 잡고 있는 죄악의 세기 떠나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절망의 세기 떠나서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빛이 임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빛의 성전이 되어져서 빛의 군대로 빛의 상속자로 이루어지는 멋있는 빛의 빛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6천년의 역사를 지나가고 있고 이 구토리 역사는 전쟁시대 지진시대 불법시대 갈수록 더 거대한 지진이 거대한 전쟁이 거대한 저 그리도의 세력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 무기력화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AI 시대 끝없는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는 수많은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도의 군대가 물처럼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듯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빛의 자녀 빛의 군대 빛의 전도자 성교사가 되셔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그리도로 담대하게 전하는 멋있는 담대한 그리도의 신실한 생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